나도 상의를 할게 랩을 하는 분이랑 또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애 준비요 아 벌드에서 썼다니까 아 우리는 망설이 어? 우리는 망설이 왜 얘기해봐요 얘기해봐 아 그니까 어제는 저는 사실 다니엘 형 기억나요 예의있게 얘기해 예의있게 얘기해 네 저는 어제 어? 제가 죄송합니다 얘기해 얼마나 성의있게 준비하느냐에 차이를 두는 거야 지금 네 얘기는 나는 이정도까지 준비를 열심히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네 형 너랑 얘기했었잖아 예전에 그치 네 저한테는 되게 상냥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속해있는 이제 팀 대견 그룹에서 우을 하셨어요 노란색 자켓을 입고 계셨는데 나란색 재킷을 벗으시면서 손목을 걸었는데 여기에 무슨 신인이야 오? 진짜? 아 아 아 아 아